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48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학교 행사 참석을 위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학생 1학년 여학생이 조수석에서 잠에 들자 몰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놀라서 쳐다보자 자고 있는 게 아니었냐며 그제야 손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